우리 숙제할까? 그래 숙제하자. 우리 숙제할까? 그래 숙제하자. 우리 집 청소할까? 그래 청소하자. 우리 집 청소할까? 그래 청소하자. 우리 같이 공부할까? 그래 같이 공부하자. 우리 같이 공부할까? 그래 같이 공부하자. 우리 노래할까? 그래 노래하자. 우리 노래할까? 그래 노래하자. 우리 이제 일할까? 그래 일하자. 우리 이제 일할까? 우리 오늘 운동할까? 우리 오늘 운동할까? 우리 오늘 운동할까? 우리 민서한테 전화할까? 어 그래 민서한테 전화하자. 주말에 우리 쇼핑할까? 어 그래 쇼핑하자. 어 그래 쇼핑하자. 주말에 우리 쇼핑할까? 어 그래 쇼핑하자. 우리 자동차 살까? 그래 자동차 사자. 우리 자동차 살까? 우리 민서 만날까? 어 그래 민서 만날까? 어 그래 민서 만나자. 우리 이제 잠잘까? 우리 이제 잠잘까? 그래 자자. 우리 이제 잠잘까? 그래 자자. 우리 자전거 탈까? 어 그래 자전거 타자.